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현대건설기계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2672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16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현대건설기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많죠. 오늘은 좀 조정받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물량들 좀 많이 털어내려고 하는 좀 그런 차트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요 관련해서 제가 처음 이제 또 방송 보신 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 분석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건설기계 현재 시가는 35,150원이에요. 마이너스 이제 어제 그 금요일날 대비 2.36% 빠져있구요. 그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보통 이게 빠지면은 막 바로 손절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일단은 건설기계가 코스피 종목이기도 하고 코스피 종목이기도 하고 되게 우량주에요. 기업 실적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 8%, 10% 가면은 어느정도 비중축소는 들어가야 하지만 22%에서 4% 이렇게 빠졌다고 손절해버리고 막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좀 어느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도 좋아보이는 종목이에요. 사실 그래서 요거 한번 말씀 찝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매출액 한번 볼게요.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은 2018년, 17년, 18년은 재배하고 2019년 전년도 대비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전년도에 2조 8천억 정도 했는데 요번 연도에 2조 5천억 이고 영업이익도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는 깎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온전히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의 코로나 영향에 의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형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무역업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무역업 쪽은 많이 직격탄을 많이 맞았고 그리고 이제 건설 장비 기계도 사실 뭐 굴착기, 중장비, 건설 현장에 쓰는 장비나 엔진 이런 부품들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도 사실 우리 국내만 봐도 사실 코로나 이후로 전세집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되게 귀중한 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안 하니까 더 연장해서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이거랑 연관이 있냐.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전률이 되게 지속적으로 되어줘야 우리 경제 인구의 수에 비례해서 회전률이 지속적으로 되어줘야 뭐 이제 건물을 더 짓고 아니면은 뭔가 이런 공사 같은 것도 계속 수주를 받아서 계속하고 할 텐데 그냥 머물러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좀 회전률이 좀 전년도 대비는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도 막 별 차이는 크게 없는 걸로 보여져요.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조 8천억인데 뭐 1조 단위로 떨어졌다. 이러면은 이제 좀 기업 영향에도 뭔가 악재가 있었고 그런데 사실 악재가 크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관련해서 이슈가 있죠. 두산 인프라코어 보시면 현대중공업 건설기계 주가 속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 시너지 기대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지난 11일 현대중공업 지주와 자회사인 현대건설기계가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 사실 현대건설기계랑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었어요. 아 세계래. 그 국내. 국내 1,2위를 다투고 있었는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국내는 1위고 1위고 그리고 세계는 7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전망이 보여서 굉장히 미래의 비전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국내 중대형 굴착기 시장 점유율은 70%에 육박하고요. 해외 시장에서 확실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우선 두 회사의 주력 시장이 다르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국에 진출한 해외 굴착기 회사 중 점유율 23%로 미국 캐터필러와 1,2위를 다투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는 인도와 러시아 시장 비교적 일찍 진출에 기반을 닦았다라고 나와있고요. 엔진 사업이 없는 현대건설기계로선 두산 인프라코어를 통해 굴착기 엔진 등을 보완할 수 있다. 굉장히 큰 시너지 기대감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오늘 신형 굴착기 HX210AL 유럽 출시 시장 공략 뭐 요거겠죠. 요거고 현대건설기계 유럽의 신형 굴착기를 출시 현지시장 공략에 곧비를 진다. 특히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양사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인체공학적 및 고정밀 덕분에 가득가운 센터미터까지 작동할 수 있다. 또 기계에서 5미터 이내 떨어진 사람이나 물체의 존재를 감지하고 작업자에게 경고하는 진흥형 이동 물체 감지 시스템이 통합된다. 굉장히 좀 미래적으로 당장에는 주가가 이것 때문에 오르진 않아요. 그래도 미래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사실 현대건설기계가 많이 코로나 영향도 받았지만 코로나 영향 받은 것 비해서 계속 주가가 계속 이렇게 장기간 동안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꼭지점에 물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때부터 계속 우상향을 주는 걸로 봐서는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보세요. 엄청 많이 터져주고 있어요. 사고팔고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좋은 신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조정을 받은 건 결국에는 이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또 올렸으니까 일단은 개인 물량들이 많이 찼어요. 사실 많이 차서 어느 정도 털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홀딩을 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에 꼭지점에 물리신 분들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봐주시면 인프라코어하고 어떤 성장 기대감이 있을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악지는 아닙니다. 무조건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저는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기 부분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축소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서 평당가를 낮춘 다음에 이익실현을 좀 도모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 드릴 거고요.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보시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명하게 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날짜, 금요일 날짜 한번 봐 볼게요. 금요일 날짜도 이렇게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18.82% 이전 2승 이렇게 두 종목 나가서 두 종목이 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주 당일 9시부터 실시간 댓글로 시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 나스닥하고 나스닥 이제 미국 지수가 어떤지도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그리고 내용도 나와요. 미국 전일 미국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장시작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줍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9시 신테카바이오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9시 1분 휴캠스 현재가 24,8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주가 차트도 이렇게 항상 같이 함께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요일 오전 9시에 추천드렸던 동목 추천매수가 21,000원에 제시해 드렸고 추천매수가 대비 8,91% 상승했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뭐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 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3전 2승 1패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만약에 확인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요일 무료 추천 주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비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개요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유기간 만약에 물렸다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1차, 2차, 3차도 나오니까 요거 배수, 매매 전략, 가격표 이거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짜가지고 항상 올려주시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리징 특징도 한번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초반 증치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꾸준히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사실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마이너스를 좀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AP투자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좀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제 수익 많이 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나 이런 식으로 상황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종목 이렇게 매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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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